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다가보죠 첫눈에 나 여기다 밖에서 얘기합시다 지금 녹화체들 들어가고요 바로 보일 거예요 갈게요 엉뚱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았어 알았어 2층에다가 저기 잘 보이는데 저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다가 초코파이 설치할게 알겠지? 초코파이 설치하고 그 양옆에다가 오륙을 설치하면 되지 오륙을 두개하고 초코파이 하나 설치하고 왔어요 소리 3층에서 소리 났다 3층에서 여기 내꺼 cctv 떨어졌나? cctv 건들고 하면 장난이지 우리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홈불을 한번 찍었어요 홈불 홈불을 찍었기 때문에 3층이야 또 더군다나 홈불에서 3층이 홈불이 여기 라인에서 찍혔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여기 가운데 정도 추정거리에서 그래서 잘하면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정확한거 샀나? 비정확한거 좀 살까 그럴걸? 괜히 그 허세부린다고 미국제품 좋네 정확도 높은거 샀다가 좋대는거 아냐? 그냥 먼지에도 반응하는걸 좀 살걸 아이씨 내가 방송감이 없어요 병딱같은 새끼 이게 그런게 있어요 형님들 정확한걸로 찍어야지 보람이 있다고 또 찍었을 때 한개 울렸을 때 다음번에는 레이저를 다 쏠거야 방에다가 레이저를 그냥 틈없이 그냥 그 미션 임파서블 봤죠 형님들 레이저를 다 쏜 다음에 거기다가 cctv 설치해 놓을거야 아이디어좀 많이 주세요 형님들 이거 심령실험 다 해줄게 모전 감지센서 등이 사이키처럼 0.1초만 반짝거렸을 때 우리는 흉가에다 그거를 20개에서 50개까지 깔았을 때 과연 이 움직임에 대해서 사이키 형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움직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사이키가 뭐냐면 불이 번쩍하는거 짧은 순간 근데 만약에 그거를 온 방에다가 설치해 놓고 홈불을 거기서 감지가 됐을 때 만약에 감지센서등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켜졌을 때 얘 움직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 야 야 오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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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린다 오르고 2층에 2층에 오르고 오리다 2층에서 오르고 울렸다 울리다가 말았어요 이동했나봐 2층에 있는 것 같은데 어 깜빡깜빡 가야겠다 2층에 그죠 뭐가 움직이네 분할해서 3층하고 2층을 놔둬야겠다 카메라 저쪽에다 설치하고 회수 좀 할게요 2층으로 한 8개 정도만 내리면 될 것 같아 회원님께 와 밑으로 드릴게요 회수할게요 분할아 저기 왜 켜져 첫 번째 거 왜 켜졌어 첫 번째 거 왜 켜져 있어 첫 번째 거 왜 켜져 있어 어 아 내 후리친구리 아 깜짝이야 천장에 후리친구리 어 후레쉬에 후레쉬에 후레쉬였어 방이네? 왜 켜진건가? 멀리 켜져 있었나? 범위엔 후레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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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레쉬로 이제 후레쉬에 후레쉬 안을 낼 수 있다 ... 저희 케 Haben, 저기 희연해. 저희 소장님. 이제까지 희연해, 누 accumul차ánh가 돼. 계속 켜져있지? 안 꺼지는데? 지금 저것도 안 꺼지고 있어 지금 앞에 서있는 말이지? 계속 지금 두번째 것도 안 꺼지고 안 꺼져 이제까지 켜졌다는데 왜 모르는 거였어? 아닌데 계속 켜져있는데 저 언니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막 꺼졌다 켜졌어 맨 앞쪽도 켜져있어 지금 꺼졌어 지금 그죠? 또 켜진다 이번이 꺼졌어 앞쪽에 불 꺼졌고 아 아 켜졌어 어쩌게 뭔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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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이쪽으로 저쪽 그치? 또 켜졌어 들어가볼게요 안쪽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좋아 그죠? 꺼졌어 이쪽 이쪽 땡이었어 너 어디있어 지금 그니까 딱 여기에서만 켜졌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들어온 거잖아 바깥쪽에서 그쵸? 형님들 안 그랬으면 저쪽까지 켜졌어야지 여기만 켜지는 거예요 그쵸? 센서는 앞쪽에 달려있어요 여기 앞쪽 여기 앞쪽 이게 센서 온 건 아시죠? 내가 볼 땐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이 나간 거 같은데 흔적 걸리는 거 뭐야 이거 저기 켜진다 이 새끼 저기 왜있지? 반응 안하는데 반응 안하는데 후리시 불빛이 왜 방전되고 있냐 형님은 후리시 불빛 나갔어요 잠깐만 후리시 불빛 나갔어 후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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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나무 때문에 지금 하나도 안 보이긴 하는데 이거 그래도 불빛 켜지면은 쓰레기가 강해지니까 왜 나오면 반응을 안하지? 내가 들어가면 막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 있죠 형님들 깜빡깜빡 거린다 그러네 뭐 움직인다 자 보스타운팅 시작합니다 자 전자기장은 심령에너지하고 가장 유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뭐냐면 아 이 시봉새끼야 안녕하세요 혹시 어딨는지 제 앞으로 와줄 수 있어요? 소리 소리 여기 그치 있어요? 3층에서 소리 잠깐만요 3층으로 오를게요 2층으로 오를게요 아 이 시봉새끼가 내 거 잡히지 않니? 이 기마지 같은 새끼들 존나 깜짝 놀랐네 이 시봉새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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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네 어이구 뭐야 야 잠깐만 사람들 소리 잠시만, 슥삭 소리가 왜 났지? 왜 또 불이 안 켜지냐? 불 켜진 곳에서 식량 장비 좀 들이 밀어보자 어? 세계 밖에 있는 건가? 왜 갑자기 불이 안 켜지? 여기 방송 보신 분들 좀 계시죠? 어린애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맞아, 내가 꼬마라고 했던 거 까먹었어 키가 안다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션 감지 센서들이 애초에 밑에 있었으면 좀 더 반응하지 않았을까? 한 번 생각도 좀 했는데 이렇게 관리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왔잖아요, 그죠? 이 졸낭네 아, 저기 켜졌다 또 밑에 거만 켜졌어 밑에 거만 아... 여기 앞에 지금 벌레 막 돌아다니잖아 근데 안 켜지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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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끼 왜 켜져? 네가 여기서 켜지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내가 옳은 것 같아 저 새끼 싸구려한 거야? 벌레 이따만한 게 날라가는 거다 밤낮에 위에서 아... 이게 빡치네 벌레인 것 같아, 형이 벌레 왜냐면 벌레 큰 게 모션 센서들이 이렇게 때리고 갔어요 여기 위에 거 얘들아, 사탕 줄까? 담배 줄까? 담배 필요한 사람 앞으로 나와봐 자, 문 앞에 서봅시다 우리 담배 드릴게요 담배를 한 개에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 위에 너 이제 이렇게 타이밍이 죽여준다? 아, 저거 고장 난 것 같은데 왜 제만 켜지지, 저거? 담배 한 번 딱 올려볼게 어떻게 바뀌는지 일단 참고만 해봅시다, 이거는 밑에 게 켜졌어요? 어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, 형님들 흉공 안아가지고 이게 원래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고 이런 방송이 커야 돼요 형님들이 짠 맛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한 번만 생각해주고 우와 야, 이 *** 저게 켜졌어 야, 잠깐만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우와 야, 이 *** 저게 켜졌어 잠깐만 날아鎌한 중 김대선로 아까 그 자리잖아 어어 flying my 관전 그 센서들로 다 갖다 놔볼게 몇 개가 켜지는지 왜왜왜.. 아 또 켜졌어 가보자 가볼게요 가둬볼게 아 개인쌍아야 여섯 개 갖다 놨어 켜지면 죽는다 달려갔다 아 근데 왜 안 켜지있냐 제가 이렇게 갔다 가니까 아이고 미치겠네 그래도 멀리서 정비 좀 수고하겠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진짜 진짜 아 어디서 눈이 줬어요? 아이씨 여기 왔다니까 여기 미치 있어 이 새끼 안 움직이고 그대로 멈춰라고 있었다니까 이 새끼 안 움직이고 그대로 멈춰라고 있었다니까 그치 입구 쪽 맞지? 입구 쪽에 불 켜진 게 오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 따라오지 말아야지 진짜 너 죽여버린 너 아 주무셨죠 뭐야 EF스키에게 여기서 이렇게 반응하는가? 뭐야 따라오지마 이 새끼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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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